구리시는 지난 11일 2024년 제14회 구리시 시민대상의 4명을 선정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리시 시민대상은 2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발전과 구리시의 명예를 드높인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9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으며 그동안 총 6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4개 부문의 5명의 후보자가 접수하였으며 9월 11일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봉사효행 부문의 김현욱, 교육학술 부문의 유성현, 문화예술체육 부문의 이상배, 경제산업환경 부문의 이춘본시를 선정하였습니다. 백경연 시장은 구리시 시민대상으로 선정된 4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대상 수상자의 명예에 맞는 예우를 할 수 있어 기쁘다 라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충만 기자입니다.